웃으면 안 해도 돼? 잠깐만요. 이거 너무 시비니까 해주는 거예요. 진짜. 진짜. 꼭 나오세요. 편집하지 말고. 귀찮았다. 하바나 하바나 느 느 느 느 느 하바나 우나나 여기는 멕시코인데 왜 이렇게 춥지? 맛있겠지? 못 먹겠지? 단짠단짠. 여러분 제가 왜 여기에 왔느냐 궁금하시죠? 여기가 바로 농심 레드포스의 사옥사옥. 왜 왔는지는 함께 가서 확인 확인. 아휴 그래. 잘 살고 있어. 이번에 농심에서 이렇게 옥수수깡. 하바나 옥수수 맛을 출시했잖아요. 먹어보니까 어때요? 저는 첫 맛은 매콤하고 짭짤한데 이제 뒤에 약간 단맛이 있더라고요. 약간 진짜 옥수수 먹는 느낌? ASMR 한번 해주시죠. 기토 선수. 그냥 상어 영양분. 나도 해볼게. ASMR. 어떤 거 같아요? 바삭바삭하고 좀 찹는 맛도 있고 좀 그런 거 같아요. 바나 선수 매운 거 잘 먹어요? 저는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저한테는 안 매운데 근데 약간 매콤한 게 느껴져서 사람들 근데 다들 맛있게 먹을 거 같아요. 이런 멜치스는 어떻게 광고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따는 모션이 항상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딱 하고 딱 마시고 유무선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옥수수깡 하바나 옥수수 맛까지 먹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퀴즈쇼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퀴즈 퀴즈. 바나나나. 꿈먹겠지 맛있겠지 단짠 단짠. 저희가 이제 옥수수깡 하바나 맛 과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2, 3등은 이 옥수수깡 CF를 따라할 겁니다. 1등에게는 촬영 감독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립니다.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칸나 선수. 제가 1등을 해서 이 귀여운 친구 두 명을 잘 기록해볼게요. 1등은 꼭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1등을 해서 오늘 형들 잊지 못할 추억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 농심에서 옥수수깡 하바나 옥수수 맛을 출시했죠. 이 하바나 옥수수는 옥수수에 버터, 치즈, 파프리카 시즈닝 등을 뿌려 먹는 엘로테에서 유래된 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로테는 어느 나라 음식일까요? 시시하게 한 방에 맞춰도 되나요? 안 돼요. 너 알아? 예 피터 이거 방송을 좀 네? 아 너 정답 알아 근데? 뭔가 알 것 같은데? 해봐요. 저 멕시코 아닌가요? 오 정답! 멕시코예요? 정답! 아 진짜 근데 몰랐어요 멕시코? 네 동생 맞춰라고. 아 역시 이렇게 우애가 깊습니다. 나는 이걸 몰랐는데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앞서서 하바나 옥수수는 멕시코의 길거리 음식 엘로테에서 유래된 음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뉴욕의 땡땡 하바나의 인기 메뉴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땡땡 하바나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스트릿 하바나, 2번 카페 하바나, 3번 더 하바나, 4번 쿠킹 하바나, 5번 쉐이킹 하바나, 6번 스타 하바나, 7번 오리지널 하바나, 8번 테일러 하바나 가시죠. 에포트, 8번 테일러의 하바나 노노노 아니에요? 티터 네 더 하바나? 노노노 땡 그럼 지금 남은 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네 카페 하바나 몇 번? 2번 정답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입니다. 농심은 깡 시리즈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나온 옥수수깡 하바나 옥수수 맛을 제외하고 깡 시리즈를 5개 말해주세요. 너무 어려운데 에포트 네 에포트 옥수수깡 고구마깡 네 땡 아 땡이에요? 됐어요. 피터 네 양파깡, 옥수수깡, 고구마깡, 감자깡 땡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캄아 선수 해볼래요? 네 시작 새우깡 양파깡 네 바라나깡 에포트 바라나깡이 어딨어요? 에포트 에포트 옥수수깡 양파깡 고구마깡 감자깡 새우깡 가장 좋아하는 깡은? 저는 새우깡 오 세 번째 선수는요? 어 저는 고구마깡 그냥 먹다 보면 없어져 있어요. 오 손이 계속 가는군요. 카나 선수는요? 근데 바라나깡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나깡은 킥이 있잖아요. 없으면 외로울 것 같은데 자, 2020년 출시된 오리지널 옥수수깡 e스포츠뿐만 아니라 e스포츠에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한해 포스트시즌 경기에서 특정한 기록을 달성한 선수에게 현금 100만원과 깡 시리즈를 증정한 오늘의 깡 프로모션으로 진행한 건데요. 깡 소리와 어울리는 e스포츠와 특정한 기록은 무엇일까요? 스포츠와 기록 필터 네 일단 종목은 야구이고요. 왜요? 깡 깡 홈 넘치는 소리 깡 그리고 이제 기록은 야구에서 가장 까릿한 순간이 역전을 할 때나 점수를 마지막에 낼 때 있거든요. 그때 깡 소리가 들리면서 아마 100만원을 주지 않았을까 결승타? 결승타? 야구 결승타? 정답 잠깐만 이거 유출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좀 e스포츠에도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한데 뭐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홈런 대신 뽀삐 궁으로 뭐 4인공 날리기 뭐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와드 하나 박을 때마다 깡 하면서 이제 소리를 내면서 박으면 이제 100만원씩 오 좋은데? 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바나 퀴즈쇼를 마무리하게 됐고 피터 선수가 또 이 두 형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게 됐습니다. 먼저 소감 들어볼게요 피터 선수 꼭 꿈에 나올 수 있도록 어? 잊자라면 옥수수 깡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형 거울은 오 손카라가 됐어 잠깐만 돼 오오 피터 선수 안 연구해도 잘할 것 같은데 한 번 가볼게요 q q q q 아 컷 컷 컷 컷 표정이 너무 안 살잖아 롤? 메르코? 이런 느낌 큐! 손모양이 너무 너무 똑같았어요 손모양이 너무 똑같다니까요 왜 그래? 맵고 짧고 잡자라고 새로 나온 옥수수껑 하바나 하얀 옥수수